자 이번주 대회가 있는 송관장님과 현석이 팀 승패를 떠나서 즐겁게 뭐야 이거 현석이가 몸풀리면 이런다니까 괴물이여 변이 120키로 나가는게 아냐 잘 붙였죠 잘 붙였죠 아 꼬까차기 너무 좋았습니다 제가 항상 내용있는 족구를 해라 강조를 하는데 내용이 있어요 저녁에 치킨에다 맥주 한잔 사줘야겠습니다 아 테스트 좋구요 아 서브 성공했죠 자 이시 부족해요 자 이시 부족해요 만두하고 오우 수려타 잘 왔어요 오우 오우 장난아니야 구력들이 1년 안남은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지금 스쿼드에는 오우 오우 아 C라인 나이스 스쿼트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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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요런게 아쉽죠 교력이 아주 짧아가지고 아직은 오우 자 분위기 올려야지 분위기 아 잘 따라갔지만 잘 따라갔어 잘 따라갔어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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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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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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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명숩이다 아 아 아 잡아봐 잡아봐 띄워야 돼 띄워야 돼 넘기지마 빠이샤이 어이 좋다 붙여야된다 차야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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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그렇지 더 붙였어야죠 어이 많이 좋고 다이렉트 연타 어이 나이스비 넘겨지고 아 예이 어우 쏘 좋다 어우 안쪽 좋아요 오오 오 민우 나이스 바로 가야죠 반도 하고 상체가 돌면 이렇게 됩니다 아 또 좋아요 그렇지 넘겨줘야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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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건 아니다 안쪽으로 넘겨줘야지 이런 사소한게 안줘도 되는 점수입니다 밀어 과감하게 핏을 훈련해주세요 대모드입니다 네 오오 오오 구샤구 여기도 여기도 5개월차 아 까비까비 아 까비까비 다들 경험 싸우러 이번엔 시대에 나갑니다 지던 이기든 상관없이 오오 오오 각이 기가 막혀요 떴다하면 기가 막힙니다 아 리시브 좋고 오우 아 이쁘게 이쁘게 다이렉트 그렇지 나이스 세팅 아이고 수리야 5개월 만에 어떻게 저렇게 하는지 대단합니다 발라 페인트 그렇지 이거는 진짜 딱 본 대로 왔다 기가 막혔다 5개월 잘생겼죠 여기에 우리 임쌤 초록색 준타스도 5개월 아우야 쫙쫙 밀려나갑니다 여기서 몸에 힘을 더 주면 아웃이고 딱 요정도의 템포 좋습니다 대회 나가서 홍보를 하면 안되거든요 아 투수 좋다 잘 붙인다 아 민호야 볼 잘 붙인다 아 민호야 볼 잘 붙인다 아 고토스야 안으로 톡톡톡 오케이 많이 늘었어요 진짜 발라 페인트 그렇지 아 이번에 잘 알고 뛰어왔는데 네 지금 B 공격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사실은 조금 하는 사람들이면 B 공격이 없기 때문에 마이너스 해야 되잖아 아이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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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! 아 좋다 아 발모양 너무 아쉬워 발모양 분위기 좋게 아주 길쭉하고 있습니다. 리시브 좋고 발모양이 이기니까 발모양 바래만들죠? 아 오바야? 와우 싸게 11 이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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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금 방금